2020년 12월 스위트홈 시즌 1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시즌 2를 거쳐서 드디어 2024년 7월 시즌 3 각자에게 스위트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은복 감독님 나에게 스위트홈은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솔직하게 후회 막심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좋은 날입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솔직하게 후회 막심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좋은 날입니다 근데 다 후회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가족 스위트홈 말 그대로 스위트홈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오랫동안 시즌 1부터 3까지 작업하는 동안 스위트홈을 만든 그런 스텝들 실제로 있고 저기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외적으로는 그렇게 스위트홈이 됐던 그런 과정이었고 내부적으로도 되게 그런 가족의 같은 끈끈한 부분과 정과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시즌 1때도 시청자분들께 그런 요소들이 많이 다가가서 좀 과분한 사랑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욱씨 나에게 스위트홈은? 또 생각하니까 울컥합니다 스위트홈은 스위트홈이 됐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아마 대부분의 배우들이 처음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러면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좀 생깁니다 이상한 감정이에요 이상한 감정입니다 스위트홈입니다 감독님하고도 그렇고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또 같이 막 얽히고 설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긴 시간 동안 한 작품을 해온다는 게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고 언제든 추억할 좋은 저에게는 작품입니다 이시영씨 저에게 스위트홈은 거의 육아일기 제가 아기가 2018년에 태어났는데 2019년에 스위트홈 촬영을 시작했어요 지금 7살이니까 사실은 예쁜 시기에 다 컸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육아일기 네 같이 커온 것 같아서 저도 너무나 의미가 깊습니다 민수씨 나에게 스위트홈은? 네 제가 시즌1 비대면 제작 발표일 때 스위트홈은 내게 터닝포인트 같은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2019년부터 촬영을 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20대의 대부분을 스위트홈의 은유와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20대를 딱 떠올리면 스위트홈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랑했고 아파하기도 했고 은유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마지막 피날레까지 꼭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영씨 네 저는 스위트홈은 나에게 새로운 집이다 새로운 집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계속 새로운 작품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작품의 2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집이 뭔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유호성씨 나에게 스위트홈은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요 유호성씨 아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졸리고 그래서 나에게 스위트홈은 충분한 시간을 드렸는데요 유호성씨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먹어가지고 졸리고 그래서 나에게 스위트홈은? 아 저는 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망 아 제가 이거 스위트홈 2,3를 작업하면서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아 정말 연기를 잘 하고자 하는 열이나 열망이 없으면 아마 그 열정과 열망이 없으면 연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 열정이나 열망을 이렇게 좀 찾은 찾게 해준 작품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정세씨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나에게 스위트홈은? 스위트홈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놀이터였다 그냥 새로운 저에게는 아까 선배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기존에 이렇게 멤버들이 네 경력직들이 있어서 신입으로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되게 자기 몸마냥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경력직 분들이 그래서 되게 편안한 집에서 편안하게 잘 놀다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오정세씨 기대해보겠고요 김무여씨 나에게 스위트홈은? 영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세계관에 함께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시즌1을 밤새가면서 봤던 나름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 팬이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즌2,3에 참여하게 돼서 이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큰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배우들,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될 영광입니다 아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시아씨 마지막으로 나에게 스위트홈은? 저에게 스위트홈은 제2의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촬영할 때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스위트홈 촬영 현장으로 약간 등교하는 기분으로 되게 재밌게 약간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가는 것처럼 매 현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또 제2의 학교처럼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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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